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서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허용되고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전동 킥보드 규제 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지금도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험 처리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363건에서 2019년 785건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는 46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고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로위의 무업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를 면허나 별도의 사전 교육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그 위험성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 간 교통사고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일고 외환감 고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안전면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25km에 달하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통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천만합니다 대형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제가 발의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법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운행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미만은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했습니다 대폭 완화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 규제만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12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을 다시 손질을 해야만 합니다 정동 킥보드 규제 강화법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력을 다해서 정동 킥보드 규제 강화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앱인 공정거래위원회